아이쿰타워 이 꾸미 친구 써니예요. 오늘은 어린이 교통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횡단보도에 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우리 친구들은 없겠죠? 안전수칙 배우러 다함께 출발! 삑삑삑삑! 하나, 둘, 셋, 넷, 빨강, 초록! 나는 나는 반짝반짝 신호등! 빨강불이 들어오면 기다려요. 자들이 쌩쌩쌩 다니니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빨강, 초록! 나는 나는 반짝반짝 신호등! 삑삑삑! 삑삑삑삑삑! 조심조심 건너요. 빨강불이 들어오면 기다려요. 자들이 쌩쌩쌩 다니니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교통안전지칙을 알아볼까요? 1번 일단 멈추기 2번 이쪽 저쪽 살피기 3번 3초 동안 기다리기 4번 사고를 예방해요. 빨강불이 들어오면 기다려요. 자들이 쌩쌩쌩 다니니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빨강, 초록! 나는 나는 반짝반짝 신호등! 삑삑삑! 삑삑삑삑삑삑! 조심조심 건너요. 빨강불이 들어오면 기다려요. 자들이 쌩쌩쌩 다니니까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안전수칙 잘 지키는 이 꿈의 친구들 최고!